인사노무관리론 인사노무관리를 하면서 노무사시험을 공부를 했고요. 그리고 노무사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노무사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인사담당자였을 때 저희 상사와 이런 토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임금을 얼마나 인상시켜주면 직원들이 과연 만족할까?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허치버그의 이요인론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리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.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인사관리론 시험을 볼 때 제가 특별히 좀 도움이 됐던 것은 제가 인사담당자의 역할을 한 5년 정도 수행하던 중에 노무사시험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노무관리론을 공부하실 때 내가 과연 경영자라면 그리고 인사담당자라면 이게 왜 필요하지?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본인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로는 저희 인사노무관리론은 주관식 서술형 답안입니다. 100분의 3문제를 풀게 되는데요. 1차 시험을 보시고 2차 시험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. 그 3문제를 100분 동안에 답안을 다 쓰는 게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다.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강의를 드릴 거냐면 실제로 답안이 작성이 가능한 그런 이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교재가 인사노무관리론이 한 25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중에 시험장에 가서 이 250페이지를 다 외워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암기하여야 될 포인트, 포인트를 강조하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좀 반복해서 하는 게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빼고요. 그리고 꼭 암기를 해서 내지는 이해를 해서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실제로 쓸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저강사는 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?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마 시험장에 가시면 아,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게 시험에 도움이 됐구나.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합격에 대한 간절함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제 목표는 농사 시험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수험식 기간이 가능한 한 짧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 수험 생활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불안했고요. 그리고 이 시험 내가 붙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농사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부의 양이 좀 부족했습니다. 그런 불안과 반복의 연속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그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때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농사 시험에 합격하는 게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고요.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농사 시험이 합격한 저는 지금 때로는 또 불안하고요.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다만 제 수험 생활을 돌이켜보면 최선을 다했거든요.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, 짜투리 시간 찾아서 찾아서 때로는 잠도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아마 돌아가지 않겠지만 지금 농사 되고 나서 농사 업을 하는 지금보다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 내서 공부했던 그 기억이 제가 지금 농사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농사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종국에는 농사 시험에 합격이라는 그런 성과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. 그리고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본 강의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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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